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행복경제편화의 수평적 조직문화의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헤르버르트 폰 카라연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레나드 번스타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스타일과 이미지는 상반된 것이 많았습니다. 카라연이 평생 사적으로 단원들과 식사자리 한번 가지지 않았던 독성적인 카리스마였다면 번스타인은 부드러운 이미지와 설득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습니다. 카라연이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 요청에 있자 이를 거절하는 모험을 통해 종신총감독의 지휘를 얻어낸 승부사였다면 번스타인은 언제나 타협과 배려를 통해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려야 한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또 종신을 고집하다 단원들과의 불화로 끝내 사임에 이르렀던 카라연과 달리 번스타인은 적절한 시기에 주빈 메타에게 뉴욕필을 물려주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여러 오케스트를 번갈아 지휘하며 종신지휘자 이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는 결국 수직적이고 독성적인 리더십보다는 수평적이고 배려하는 리더십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를 레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 있는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아예 지휘자가 없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없는 대신 단원 모두가 토론을 통해 연주곡을 정하고 해석합니다. 집단적이고 수평적인 이사결증 방식이죠. 기업으로 치면 마치 CEO 없이 직원들 협의를 통해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럼에도 오르페우스 오케스트라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20년 이상 연속으로 공연하는 등 전문성과 실력을 높이 인증받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오케스트라니 성과를 낚아타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는 자발성입니다. 연주자 모두가 토론 과정에 직접 참가한 데 따른 만족감과 책임이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주할 때 남다른 자발적 열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론에 모두가 진심으로 공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오케스트라 단어의 독특한 운영 시스템은 소규모 집단,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직 규모가 크고 이질적인 집단들이 섞인 조직에도 집단 이사결정 방식이 잘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이고 집단적인 이사결정 방식으로도 조직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내고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수직적인 리더십을 요구했던 오케스트라에서 그러한데 기업을 비롯한 다른 조직에서는 더 말할 나이가 없다는 것이죠. 수직적 조직문화란 조직 내에 계층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는 고등한 우리가 익숙해있는 조직문화를 뜻합니다. 상관과 부하라는 관계가 정해져 있고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부하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신속하고 정확한 이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요인이 많고 실제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성이 존재하며 관료화 그리고 지이건한 취득을 위한 경쟁적 근무태도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유교문화에 젖어있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직구조 또한 이 수직적 구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수평적 조직문화란 계층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이를 승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수평적 조직문화는 기존의 권위적인 방식과 불필요하게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절차들이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어 도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에게는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계급들이 사라지고 꼭 필요한 절차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수평적 조직문화가 꽤 확산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적지 않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급을 없애고 영어 이름을 쓰거나 이름 뒤에 공공님, 공공씨로 통일해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팀에 쓰일 리더도 개인의 업무 역량에 따라 신입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평적 조직문화의 가장 큰 강점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톱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래서도 개인의 자율이 어느 정도 존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만 존재할 줄 알았던 수평적 조직문화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직 내에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기존의 소직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던 조직 구성원들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수평적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게 정해졌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책임과 권한을 누가 가지는지가 불분명해지는 상태가 되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명료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줄 알았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결과도 초래되었습니다. 수직적 조직에서는 한 가지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기한자위의 여러 상위직급자의 결제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수평적 조직에서는 하나의 이사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자신의 직책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책임 이식도 떨어지게 된 편이라 자신의 이견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결정권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결정권자가 지어야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과 결정권한까지 동등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애초에 수평적 조직문화는 팀원 중 누군가가 적임자라 생각되면 지위를 막론하고 리더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지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라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사장도 대표도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수평적 조직문화와 수직적 조직문화를 절충하는 것이 바람질까 할 것입니다. 즉 조직문화는 수평적으로 유지하면서 업무 처리는 수직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